자 시작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는 뭐 그다지 어려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거 뭐야 누가 함정에 걸린 것 같은데 어 여기 오버시어방이잖아 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함정이 썼네 뭐 먹을만한거 없나? 좀 버리죠 아까 그 버리려고 했던거 이게 무게가 오버시 열쇠가 필요하네 어디에서 열쇠를 어 저거 아이씨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겼는데 이쪽밖에 길이 없네 어 뭐야 이렇게 함정 터지는 소리가 나냐 아이씨 어 모래가 잠겼네 아 여기 함정인데 아이고 야 무슨 예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아이고 왓 이걸 한방울 못 맞춰가지고 아이고 여기도 애들 있는 것 같은데 어 없네 여기 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5.56mm 좋아 뭐야 야 총은 없냐 총은 없냐 총알 탄약상자만 있고 총은 없는데 어 오오오오오오 야아 야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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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패 5.56mm 5.56mm 지금 꽤 모은 한 200발 모은 것 같은데 아 굳이 아 여기서 많이 왔네 5.56mm 거의 지금 한 한 80발 넘게 오던 것 같은데 혹시나 혹시나 혹시 있을까 했는데 없네요 저장만 해 주고요 저장만 해 주고요 잠만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아따 야 너 방사능 있지? 아 레드엑스 하나 먹고 야 이거 야 특이한 입력 컨트롤러 이게 그거 같은데? 어? 그거 아닌데? 근데 이건 어 그 거기에 목표고 오버시어의 그 단말기 그거 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웁니다 일단 도발라님 어서오세요 도발라님 어서오세요 도발라님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다 도발라님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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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더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더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오ении 한 마리 더 있어 아 아니구나 도시락통 그, 그, 그래요? 별, 별한 게 없는데? 아니, 지금 안 맞어? 뭐야? 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막이 같이 죽여서 아, 사막이긴 사막이긴 사막이지 저장 한 번 하고요 오, 여기 탄약, 탄약 마이크로퓨전셀 으, 마이크로퓨전셀이야 308 탄약 내놔 308은 내가 몇 발이나 먹었지? 아, 아직도 백발도 안 돼, 이건 확실히 모기가 굉장히 어려운 턴이야 확실히 모기가 굉장히 어려운 턴이야 확실히 모기가 굉장히 어려운 턴이야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이쪽? 지금 내가 이 총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총만 쓰는 이유가 있어, 지금 357 탄약을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될 거거든요 아마 여기는 이 총만 써도 충분하고 왜냐하면 샷건으로 근접을 바꿀 거기 때문에 샷건 스테이 백을 찍어서 퍽을 샷건 외과의사까지 찍으면 완벽하긴 하지 빈 주석이네 그냥 아, 여기도 씨 저기 일단 내려갔다 와볼까? 저장 한번 하고요 빨리 봐야 돼, 빨리 어어 어어 휴 아, 숨이 모자라 숨이 모자라 숨이 모자라 아, 여기도 숨 숨을 쓸 수 있다 아, 여기 아니잖아 이쪽 이쪽 뭐야 이건 저거 뭐 있었는데? 아, 아브라크스 해제구나 여기 그냥 연결되어 있는 통로 어거 끝인가? 넣을 거 없나 뭐? 오! 타냑! 일렛틈을 마치죠 씨비게이지 아, 씨비게이지 이면 좋아요 어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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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쉴 데가 없어 휴 아 왜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빨리 어 잠깐잠깐잠깐 야 여기서 야 무게가 차면 어떡해 병꽝이요? 347개요 지금 347개 도와 얻을 건 없지? 없죠? 도박을 안 했어요 도박으로 번 돈은 아 캐러밴 몇판 했지? 캐러밴으로 그래도 벌긴 했죠 음 지금 내가 이쪽 이거 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었던게 확인해 보이죠? 오오오오 제게랄 또 없지 탄탄 야 308 탄약 오 스텔스 보이는 참 좋은데 네 에너지 탄약이 되게 많네 어 먹을거다 야 아까처럼 5.56m 바닥에 안 떨어져있나? 이거 좀 버리고 어 개꼬 케밥이다 저 개꼬 케밥이 저 개꼬 케밥이 저 개꼬 케밥이 무게는 조금 해서 많이 채워주잖아요 깨끗한 물 어 여기도 깨끗한 물 미고하나 꼬치 여기요? 볼트 11이요 이야 뭐야 이거 일단 버릴건 좀 버리자 먹을거 먹자 별 버릴게 없는데? 먹을거 좀 버리자 먹을거 먹자 그냥 구운 사막 구운 사막이면 조금 그렇다 저건 좋은거라 제가 감자칩 넣고 아니 너무 차이나잖아 이거 어쩔수없다 이거 버리자 그냥 이거 버리자 그냥 쩝 먹을것도 버리구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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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먹어 쩝 하나 더 먹어 쩝 됐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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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308 308 6발 308 6발 정말 이 퀘스트 하나만 하나만 깨고 DLC가 알지 했는데 그 퀘스트, 그 퀘스트가 이 퀘스트가 그 퀘스트야 아이고 오케이 어어어 옆에 또 있었잖아 한대 마셨는데 에너지가 막 미친 듯이 공격료만 겁나게 높아 볼트 11 오버스시어 패서스터미널 암호 컨셉이 포스원이야 진짜 컨셉이 포스원이다 자 이것 좀 먹자 어딨냐? 포스셋 하나 더 먹어 에너지 좀 채우게 음? 이건 뭐야 통 행정감찰관 가스 연설이 준비돼 오버시어 선거를 위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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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모가 지금 안녕하십니까 볼트 거주민 여러분 매년 행정감독관에게 정해진 직무는 선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 오버시어가 임기를 끝내고 그가 희생하여 향후 볼트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도적인 탐광자 혹은 민지의 생명이 우리의 기록을 발견하거든 역사에 지워넣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진정한 이유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진정한 이유가 기록된 문서가 어딘가는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어? 어? 아마도 역사가 완료되는 때 역사적 기록이 있다면 그것 안에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긍이 가는 대답을 얻고 싶습니다 왜 매년 우리가 한 사람을 희생하지 않으면 볼트의 메인 프레임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이 지나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구나 어? 부패에 가는데도 어짜여 이러한 선거를 해야하는지 이해를 더해드리기 위해 말씀드려 선거가 악수나 갓난아이에게 키스하는 정도로 끝나는 아름다운 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표단체의 뇌물에 횡행 마약 부정거래 밀수 십만이 아는 그외의 행동들 왜 이래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글쎄요 나는 기록 보건소로 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 있으나 음 말할려니까 너무 많아 음... 음.. 대략 이런거네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오버시어라는 지도자는 1년간 단 1년간 케이트 케이트 아이헤이트 케이트 어쨌든 1년간 오버시어를 역임하고요 정치적인 결정이나 모든 결정은 오버시어처럼 통치권이나 그런걸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년후에 1년후에 메인프레임에게 희생을 해야되는거 같아요 자살을 하거나 그래야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는거 같아요 죽고나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한명이 죽는거에요 그러니까 메인프레임이 볼트에 있는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거에요 뭐 뭐 공기 뭐 여과기를 없애.. 없애서 이렇게 공기가 없어지게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놀자님 어서오세요 오우 오우 예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놀자님 정말정말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이거 왜 올라왔냐 사실 길을 잃어버렸나 어떻게 잘 지내신다네 그동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나 포스원이요 포스원은 포스원은 스카이림에서 나오는 한 세력의 이름이에요 리치 구역에 리치 지역에 곤림하고 있는 하나의 뭐 집단인데 폭력 집단? 이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집단인데 걔네들 특징이 공격력은 굉장히 센데 방어력이 굉장히 낮아요 특징이 공격력은 굉장히 센데 한두대 맞으면 죽는데 방어력도 걔네들 한두대 맞으면 죽음 그래서 아까 사마귀에 보고 그렇게 말한거에요 오버시어방이 어디지? 희생자의 방 여기 있다 희생자의 방 희생자의 방 희생자의 방 콜스불이 희생자의 방 흠 흠 흠 흠 흠 흠 심상치가 않았네 시험은 흠 흠 흠 시험은 아 늦어진 에 롱 시험은 아아 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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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밝잖아 뭐야 이거 흠 근데 안 들으려는데요 스파하면 안되죠 흠 해피 트레 트레일 흠 롸 롸 오늘의 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놀자님이 폴아온 뉴 베가스를 모르셨나요? 핵전등이후 흠흠 하하 혜가 전파 수사의 확인은 계속됩니다. 화사의 확인은 계속됩니다. 전파 수사의 확인은 계속됩니다. 음흠 음흠 으음 오오오오오오오 뭐하뭐야 이야 저기도 있어 그러니까 marginal 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너들이 한번 대전차 라이플의 맛을 좀 봐야겠구나 그것도 폭발탄을 그것도 폭발탄을 잠깐만 잠깐만 어디있냐 스트라이스 보기 아이고 아이고 다섯 개 있네요 충분해 고맙습니다 아 이걸 다시 봐야 돼? 씨 이게 넘기지를 못하네 네 네 현재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싶다. 혹은 그리스도를 못하고 싶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즐기고 싶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즐기고 싶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역할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로가서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을 가고 싶을 때 우리의 삶을 가고 싶습니다. 물론, 자살이 안 좋은데 운전기 시작하는 날 하지만, 모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마음이 생각하고 그의 삶을 가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때 너의 여성은 처음에 블색을 큰 게임을 그의 아 그거 있나? 총기 행운의 딸기들 어서오세요 아 예예 아 순진한 일이구나 어허허허 다 죽였나? 자 주위로 바꾸고 어 잠깐만 어 오오오 어디어디어디어디아 여기도 있었네 오케이 야 폭발탄을 몇 발 쓴거야 한발 한발이 거의 겁나게 비싸가지고 잘 안쓰게 되는데 쌉쌉쓰 몇 명이나 있는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의 희생자 아 핵분을 걷는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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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너무 무거워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둘 열 셋 이거 좀 버려야겠는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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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채워 에너지 저 어디냐 선셋파트렐라 두 개 더 먹어 저 선셋파트렐라가 되게 느리게 차지만 굉장히 많이 차요 의외로 야 이거 십몇년밖에 안됐다고? 말도 안 돼 어 가져가마다 가져가마는 내 이거를 어 고칠 수 있지 악래님 먼저 오세요 아아 저거요? 모드요? 예 한번 보고 알려드리죠 내가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깨스마스크님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먹을게 없는데 뭐 이렇게 보상이 없냐? 개떡 하나도 없는데? 개떡 하나도 없네 진짜 여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딱 이시간에 안맞을 때군요 음 뭐야 이거 이거 끝이야? 자 잠금해제 뭐가 잠금 아 나가는거? 이게 잠금해지는건가? 이게 잠금해지는건가? 뭔가 지금 있었네 시스템기록 자동응답 어 뭐가 어 정말 있겠죠? 어 이거는 뭐 다 그거구요 어 이거 잠깐만 시스템기록 시스템기록 근데 우리는 듣고있습니다 이제 듣고있어 시작해 시스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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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지? 시스템 ash분 시스템기록 시스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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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ng 보다 하하하하하하 와.. 이런.. 개떡같은.. 야아.. 야 이거 완전히.. 심리게임이네 와아.. 완전 심리게임이네 야아.. 이렇게 되나? 야아.. 차이씨.. 어떡하냐? 야 이렇게 됐.. 이렇게 되는 거였다니 음.. 어딜 가자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이씨.. 헷갈려 이쪽인가? 너무하다.. 너무해.. 자 이제.. 럭키.. 럭키는 버리죠 럭키 버리고 샷건으로 가자 이쪽이 아닌가? 샷건으로 가면 될 거 같아요 어.. 어디로 가야돼? 왜 어디가 나가는 길이지? 아 여기다 어이구.. 진짜 유자식들.. 어이구.. 진짜 유자식들.. 잠시려.. 잠깐만.. 일단.. 샷건을 럭키를 일단 버리고요 샷건으로 바꿔서 오죠 자.. 드디어 그.. 예.. 폭동 진압용 샷건 굉장히 좋은 샷건 그걸 드디어 쓰겠네 최선이 럭키 들엉.. 에..잠까만 더러움을 더러움을 깨끗하고 맑게 깨끗하고 맑게 세병 세병 보통 세병만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음 먹을 것도 조금 생겼죠? 먹을 거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기서 꼬치 좀 가져가고요 드디어 샷건 탄약을 쓰겠네요 샷건 탄약 얼마나 모아놨죠 내가? 아 그래도 정말 조금밖에 안 된다 저 금방 쓸텐데 자 점프슈트는 놓아놓고요 파워피스트 파워피스트 자 럭키 넣어놓고 여기다 아냐아냐 어딨냐? 라이어트 샷건 바로 이거죠 야 잠깐만 근데 이게 왜 왜 내구력이 개떡이냐 아 내구력이 개떡이대? 무기수리 키트를 좀 만들죠? 아 무기수리 키트를 좀 많이 만들죠 이번에 이번에 내가 지금 고쳐봅시다 2개 있으니까 하나 먹고 무기수리 키트를 대빵 많이 만들죠 이게 근데 어 어 이게 몇 어 12개이지 12개이지 샷건 357 멱그럼탄 이제 필요 없고요 12개이지 샷건 이게 다 12개이지 20개이지네? 어이 씨 12개이지 몇 발 안되네? 어 어쩜 어려워 408 50 무시 여기에 어 12개이지 샷건 12개이지 12개이지 샷건 피스톨 가루 납 산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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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거죠? 12개이지 샷건 12개이지 샷건 만들 수 있는거 다 만들자 자 12개이지 샷건 이거 만들고요 20개이지 필요 없고 사무술 필요 없고 308 308 사냥 308 사냥 라이플 가루가 없는거구나 라이플 가루가 라이플 가루를 얻으려면 뭘 분해해야되지? 뭘 분해야되지? 5.56ml 아 5ml 어 라이플 가루인데 이거 말고 안쓰는거 9ml도 라이플 가루인가? 피스톨 가루네 자 라이플 가루 라이플 가루 50ml 5ml 아 5ml가 가장 만만한데 나 5ml 탄이 별로 없지 60 60발 있네요 이거 5ml 한 분해하고 5ml 한 분해 분해해서 308로 오케이 이러면 308도 꽤 될걸? 60رض 오 105발 야 105발 좋아 12게이지를 61바밖에 안되는데 sled 12게이지를 좀 사기는 무기 수리 키트 금속 부품 2개 스패너 스패너하고 다 있을걸? 스패너 덕트 테이프 초광역 접자체 전기 전기 부품 아 9개밖에 없네 전기 부품이 아 그럼 9개밖에 못만드는 소린데 아 9개밖에 못만드네 9개라도 어딥니까? 만들어야지 뭐 고쳐보죠 고쳐보자 하나 먹구요 9개 만들고 됐네요 그러면 이걸 샷건을 좀 고치죠 어딨냐? 무기 수리 키트 두개 먹으면 되나? 개볼 택도 없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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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전기 부품을 아 전기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두개 정도만 가지고 다니고 세스 보이는 세개 이렇게 무겁냐? 근데 난 별로 그런것도 없는데 무거울것도 없는데 무거울것도 없는데 너무 무거운데? 아이고 아이고 그럼 그러면 어 이것도 됐고 정리 다 됐고 정리 다 됐고 정리 다 됐고 어 이거 뭐야 담배 담배 팔구요 갔다가 이건 뭐야 사마의 갈도 팔아 어.. 총알을 좀 사기 위해서 이 샷건이 이게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냥 좋은게 아니라 12게이지 샷건 탄 조금 사죠 너무 모자르다 최소한 그래도 한 200발은 있어야지 조금 쓸텐데 아 잠깐 잠깐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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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야지 좀 더 어.. 잘 그거 해주는거 맥둣님 리알이요 리알이요 기타에 아니아니 담배 담배 팔구요 사마귀 갈도 팔고 이것도 다 팔구요 아 이거 무게 안나가는구나 됐다 아 12게이지 아 슬러그 슬러그 이거 탄 108발 슬러그탄 철갑탄 철갑탄 나중에 나중에 스티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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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일이 있으면 스티팩이나 몇개 만들죠 빙지사기로 스티팩 만들 수 있거든요 브로콜 브로콜다고 뭐였더라 뭐 어떻게든 뭐하고 자 마지막 마지막 거기 가볼까요 근데 무게가 내가 왜이렇게 탄약 때문에 뭔가 하긴 탄약이 이제 슬슬 이래 저 요리 드라마 안 도입 불 갑자기 싸우는 미니 스티팩 자 이쪽으로 가서 가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추천을 안 누르셨다면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세요 아 잠시만요